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정적분의 활용. 거기서 수직선의 위치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수직선은 위치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앞에 도함수 파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걸 공부를 했니? 위치라는 녀석을 미분을 때렸을 때 뭐가 되는 거고?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라는 녀석을 미분을 때리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야. 얘가 뭐야? 미분이죠. 미분. 그럼 미분을 거꾸로 가는 과정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 거고?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라고? 미분을 거꾸로 가는 거 우린 뭐라고 부른다? 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수직선의 위치라는 거. 적분 파트잖아. 뭐 한다는 걸까? 속도를 적분을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속도를 적분했을 때 걔가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한 건 아니야. 왜? 적분을 때렸을 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적분상수 C라는 게 생겨버리죠. 무슨 소리냐면 속도를 적분했을 때 속도를 적분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없냐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거야. 다시 속도를 적분을 해서 우리가 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초기 위치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 초기 위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1인 지점에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랑 2인 지점에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랑 0인 지점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위치 차이가 0, 1 이만큼 차이가 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라는 녀석은 초기 위치를 내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if 가정법으로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 때 그때의 위치를 찾으래. 그럼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찾아주고 거기에 뭐를? 초기 위치를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다시 가볼게요.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랑 관련성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속도를 적분했을 때 다 여기 나와 있지. 속도를 적분한 거는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뭐라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걸 케이스별로 다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 속도를 적분했을 땐 위치의 변화량이구나. 그럼 내가 정확한 위치를 구하고 싶다라면 속도를 적분한 위치에 대한 변화와 목까지 한 번 더해 줘야 된다. 초기 위치를 한 번 더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네 두 개를 구분을 잘 못 지어요. 얘네 두 개도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고. 속도를 적분한 게 엄밀하게 말한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 속도를 적분한 건 그냥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정확한 위치를 구하고 싶다라면 초기 위치를 한 번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볼까요? s는 이라고 돼 있고 절대값에 써 있죠. s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위치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내가 왼쪽 오른쪽 한 칸씩 움직였거든. 그럼 내 위치는 0이죠. 내가 0으로 기준을 잡았어. 내가 0이야. 0에서 오른쪽 왼쪽. 0이잖아. 위치는 똑같이.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뭐야. 한 칸 한 칸이니까. 두 칸만큼 움직인 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떠한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시험이 0이고요. 내가 a라고 해볼게요. a. 그때 0초에서 a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속도. 이 vt라는 녀석을 적분을 때리는데 0에서 a까지. 그럼 여기에 넓이와 여기에 넓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적분을 때리면 어떻게 돼? s1 빼기 s2가 돼버리잖아.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잖아. 아,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넓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잖아. 두 칸 움직인 거잖아. 움직인 거리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속도를 그냥 적분을 때렸을 때 걔가 나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초기 위치를 더해줬을 때 내 실제 위치가 나오는 거다. 시작점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면 속도의 뭐를 구하면 된다?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두 번째. 내 실제 위치를 찾고 싶으면 속도를 적분한 위치의 변화량과 초기 위치를 더해주면 된다. 세 번째. 움직인 거리는 결국 뭐라고? 속도가 이루는 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개념 세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가속도를 적분하는 내용은 사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 적분해봤자 속도고. 속도에 관해서 가속도가 언급되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알아주면 좋지만 크게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로. 2018년 11월 학평 가형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알려줬죠. 0에서 4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위치의 변화량 아니죠? 위치 아니죠?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있고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요. 그때 그는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냥 인수분해서 빨리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고 0에서 4까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0초부터 4초까지. 여기 부분에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과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고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구간을 나눠서 적분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구간 나눠서 바로 갑시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뭡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인 애를 적분해야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DT 가끔씩 요거 안 맞춰주는 학생들 많습니다. 얘가 T면은 당연히 얘도 T로 와야 되겠죠. 자, 플러스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요 빨간색 부분은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DT 요것감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빨리 적분합시다.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3T가 나올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플러스. 적분 때리니까 3분의 1T제곱 아, 3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4까지. 아, 힘들어. 자, 여기선 누구만 대입해보면 돼요? 3만 대입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나올 거고 플러스. 자, 여기 부분 대입할 겁니다. 4를 대입하니까 3분의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잘 봐.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9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3 또 대입할 거지. 또 대입해? 대입하지 마. 여기서 3 2니 넣고 여기서 3 넣는 거잖아요. 무슨 차이점이야? 그냥. 9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겠죠. 얘 마이너스 붙인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3 대입한 게 9였으니까 여기서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9 나오겠지, 당연히. 이해됐어요? 계산이 빨라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니까 9랑 마, 마, 9니까 18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1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3분의 64잖아요. 그래서 얘 빨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분의 64가 나올 거고. 계산하니까 얼마야? 3분의 34가 정답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정적분 문제인데 정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문제 그냥 구하는 문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구분만 지으면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고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냥 정적분 하라는 소리고. 위치를 구해라. 위치, 속도를 정적분 한 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 초기 위치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초기 위치까지 한 번 더 해준다. 그냥 적분은 위치 변화량. 적분한 다음에 초기 위치 더하면 위치.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 이 세 가지로 구분만 지으시면 될 거 같아요. 정답은 얼마죠? 3분의 34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